안녕하세요. 매일신문 뉴스 김인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지역 중학교 졸업생들의 타시도 유출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대구지역 자율형 사립고가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상당히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신입생 미달 사태가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중학교 졸업생들의 타시도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구시의회 장식환 의원은 11일 시정 질의에서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평균 476명의 중학교 졸업생들이 타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타지역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조고 등으로 진학한 우수 학생들은 2010년 148명에서 지난해 26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역 내게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대공고를 제외한 개성고와 경신고, 경일료고는 해마다 경쟁률이 떨어져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식환 시의원은 자율형 사립고가 처음에는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신입생 미달 사태까지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수 학생들이 지역 자율형 사립고를 선택하도록 교육청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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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